제주 대표 축제인 듣불축제의 숙의 과정을 논의할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의 지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 참여할 위촉직위원 8명을 모집하고 다음 달 중순 이후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심의회는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원탁회의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제주 듣불축제 수기형 정책개발청구심의와 관련해 제주 듣불축제가 제주시 주도사업인 만큼 주도적인 관점에서 제주도와 협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중증자의 부지런스 유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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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